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힘당 후보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도 총선과 달리 당시는 130여 명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는 거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힘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버린 거죠. 숨어버리게 된 건데 어떻든 간에 저도 그분들이 용기를 낼 수가 있도록 지금까지 대전광역시 7개 선거구 선관위 발표는 7대0이지만 그것이 4대3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정에서 발표를 해드렸고 동시에 인천광역시는 모두 여러분들 14자리 가운데 12대2였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달라졌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노력들이 억울하게 낙선된 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없지 않죠. 여기 보시게 되면 14석 가운데 2석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7석을 군킴의 힘이 차지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표수가 사전투표자 수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하냐 위조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에게 어떻게 전산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한번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께서도 과천의 중앙선거할리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런 자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은명동명칭 투표구 선거인수 투표수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입니다. 여기서 중앙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여기서 관외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송도일동관내사전투표 송도이동관내사전투표 이 자료에서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전부가 다 조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정의령 후보 원래 여러분 이 지역구는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였죠. 이 정의령 후보는 결과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두 번 해가려면 금뱃질을 두 번씩 나타난 아주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의령 후보가 관외사전투표 득표수가 7228표를 받았는데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 334표도 가짜인 겁니다. 여기도 표가 더해진 겁니다. 관내사전투표 송도일동관내사전투표 도 4352표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변경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진짜를 구해보면 이게 가짜인 겁니다. 그럼 가짜가 몇 표냐 이게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가짜표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정의령 후보가 7228표를 받았다고 관외사전투표 말했는데 이 가운데 2524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7228표에서 2524표를 빼야 진짜 표가 되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가짜표가 여러분 7228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가짜표가 어디서 나왔냐 이 사람들의 전산조작을 사전투표소에서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네 표는 진짜 한 표는 가짜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 수의 5분의 1만큼이 가짜표인 겁니다. 선거인 수의 5분의 1만큼. 12,622표의 5분의 1이 몇 표인 거 아니까 2524표인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령 후보의 국외 부재자 투표를 334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외 부재자 투표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자 수 334표가 가짜인 겁니다. 344표는 뭐가 포함되는 거 아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정의령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럼 그 표가 몇 표냐 그 표가 143표인 겁니다. 143표가 어디서 나왔냐 선거인 수 국외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 수 717표 가운데 5분의 1이 144표인 겁니다. 그거에 더해지는 거. 그럼 진짜 국외 부재자 투표는 정의령 후보가 몇 표를 받았냐 334표 빼기 143표인 겁니다. 송도 일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정의령 후보는 435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몇 표가 더해졌냐 1498표가 더해진 겁니다. 그럼 진짜는 몇 표냐 7490 빼기 1498표가 진짜인 겁니다. 그럼 1498표라는 가짜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계산했냐 관내 사전투표에 선거인 수 7490표에 5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498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뭐죠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정의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전부 다 만들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선관위 자료를 분석을 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을 보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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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이렇게 집어넣은 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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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한 장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그게 몇 표가 들어갔습니까 9937표를 집어넣은 거. 관내 사전투표에 7269표를 집어넣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에 2668표를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연수월에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분 숫자는 몇 표입니까 39746표거든요. 직접 오신 진짜 사전투표자 수 39746표에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사전투표자 수 9937표를 더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자 수 49683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성부가 여기에 김기흥 후보가 662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이 9937표가 정의령 후보안께 투입되면서 정의령 후보가 3313표 차이로 승리한 걸로 그렇게 성부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9937표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투표자들이 실제 사전투표 중에 몇 사람이 왔는지를 모르게 한 다음에 실제 사전투표자 수다 발표 사전투표 소득을 더 높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율이 25.25%인데 그거를 발표 사전투표율을 31.58%로 올린 겁니다. 6.33% 정도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5537표를 조달한 다음에 전부 다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제외 국민 투표를 올려준 겁니다. 진짜 정의령 후보의 사전투표 투표율은 47%인데 58%를 뻥튀기라 한 거죠. 이렇게 조작을 다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져 가지고 모르고 당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다 알려진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항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걸 받아들이겠다면 아무도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유엔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 미국이 와서 관리해야 된다. 지금 나라 세운 지 80년 90년대인데 아직도 미국 탈행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으면 그냥 자유민이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대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 줬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에 정의령 후보. 그리고 여러분들 조작이 제거된 상태는 이 전부가 다 3% 4% 1% 조금 작지 않습니까? 이 김기흥 후보가 선거를 잘 치뤘습니다.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54% 얻었습니다. 54대 45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사전투표를 58대 41로 조작을 해 준 겁니다. 그랬으니까 정의령 후보가 더블당 후보가 당선된 거죠.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렸으니까 25.25%를 31.58%로 부풀려 가지고 9937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여러 사례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마음의 문을 닫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지하게 경청하시는 분들은 야특표수를 저렇게 조작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이렇게 국힘위 후보들이 인천광역시가 밝혀졌고 대전광역시가 밝혀졌고 내일 모레는 서울시가 밝혀질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5월 10일까지 후보자 가운데 선거 무효소순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적을 거라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선거판에 기울여진 운동장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제압당한 겁니다.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가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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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